두번째 세트구요. 자 두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능력치를 보여주는 이 선수의 모습은 경기는 조금씩 조금씩 상대방을 동마법 같은 것들로 깎아 먹으면서 갉아 먹으면서 체력을 밝게 만들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지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본인의 그 플레이를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경력이거든요. 용광로로 시작을 하니까 바로 또 광부와 동마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플레이를 좀 이어서 해주고 있는데 오 좋습니다. 바로 용광로까지 정리가 됐어요. 어 플라잉 머신. 자 그리고 얼음골렘을 이용해서 지금 막아주려고 노력을 해주겠습니다. 마법. 여기 또 갉아 먹기가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메가미니언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웰플레이 한번 보내주면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결견의 수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용광로를 가져왔기 때문에 용광로를 설치하면서 계속 좀 야금야금 상대방의 타워의 체력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광부와 들어오는 동마법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설치를 하는 수가 또 교환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가 좀 불리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자 동마법까지 불러주면서 뒤쪽에 얼음. 어 얼음이 조금씩 더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마법 뿌려주면서 또다시 갉아 먹기. 서로가 동마법을 서로가 교환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 체력을 한 1700 정도까지 깎아 놨고요. 1800다 17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동마법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또 용광로를 올려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칠메큐 선수는 지금 정리를 했어요. 동마법이 있을 때만큼은 용광로를 설치하는 게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게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번 들어가는 타이밍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동마법으로 내려오던 얼음과 같이 데미지를 아 근적을 시켜줬었던 상황이고요. 동마법 굴려주면서 뭔가 수비하기 위해서 내려왔었다면 벽노틀까지 내려진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체력 1100. 아 꽤 많이 평가났죠.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요. 광고와 함께 내려오는데 자리를 잡나요. 그리고 동마법으로 데미지까지 집어넣으면 어 많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700. 자 600까지 떨어뜨렸는데 성공했고요.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 다음이 중요하죠.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번에 수비만 잘 해낸다면 다음 공격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네이도가 있네요. 네. 여기는 키스다운까지 깨우는데 성공을 했고요. 남은 체력들이 별로 없는 양쪽의 타워입니다. 700과 600, 500 이하로 지금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고 한 번 수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국에는 반가름 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 대포카트를 한 번 수비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어 잠깐 플랭매신에 네. 그렇죠. 신경 써야죠.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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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격만 막아내면 여기는 경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광부까지 들어가면서 여기서 통나무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일렉트릭파이 선수가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0으로 8강전에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